슈퍼뮤던트에게 입는 피해량이 15 감소? 이것뿐? 아, 짱난다 진짜 난 좋은 게 없다 암 말도 하지마 아, 이제 패드가 너무 느리다 가자 그럼 이 안에는 더 강력한 애들이 많다는 얘긴데 유니버시티 포인트 너무 쎄, 너무 내가 지금부터 이제 총을 정말 좋은 걸 구하러 당길 필요가 있어 덕차, 잠깐! 헤이 안녕하십니까, 디디? 왜 집에 가야해, 디디? 너로 보내자 덕자야 너 에그온 호텔 가 있어 미안하다, 덕자야 덕자야 덕자야, 누나 있지마 아, 누나란다 오빠, 잊지마 덕자야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법 일정한 업로드 여름 어이, 뭐야 아니, 이런... 성격이 넋뒤 궁금해 알지 안전한 B洩사항은 죄송해 человек도 섬리 잠깐만요 님들아 일단 한 놈 먼저 조진다 와, 얘는 왜 이렇게 세 왜이래? 너무 쎈데? 인스튜디오의 성장은 다른 센터에 확인하여 오 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는 무서워 와아 이건 뭐 쟤를 먼저 죽여야 돼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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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하머를 끼고 오는게 낫겠는데 이거? 너무 쎄 애들이 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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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위치 위치 어? 딱 보니까 각도 안 나오는 건데 어, 하나가 만약에 대장이면 크으... 요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막 갈 수가 없어 대장이네 그래서 안 죽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피가 안달았던거지 어, 근데 제...제 총이 너무 쎄 쟤 총이 보통이 아니야 데스클롤러 스테이크를 먹어서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회복을 한 다음에 대장은 죽인다 와...이렇게...이렇게 빡세단 말이야? 설마 쟤네 전설이 아니라서 광폭은 안할거야 아...이 새끼도 눈치 보네 아세스멘트! 너 죽어야 돼! 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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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애맹한데? 애매해 좋았어 이번에 제대로 먹었지 우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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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위기였어 위기였다고 와...백...야... 백십 데미지가 넘는데...잠깐만 너의 터미네이션은...이네비티벌 거의 끝났지 거의 끝났지 거의 끝났지 자 빨리빨리 한 턴 해 제발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나한테 주다니 이게... 총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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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구 대장 남았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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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여기가 어디에 있어야 돼 오케이, 먼저 제가... 올라가야 되는거 아님? 흠 귀여워 올라갈거야 이 소린 무슨소리? 문 닫아 문 닫아 싹 눈의 plan 문 닫아 주위에 너네 진짜 조용하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조용한 애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여긴가봐 말하기가 싫니? 물론 싫을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가 사슬로 잠겨져 있는데 어떻게 반대편으로 넘어가느냔 말이야 어떻게 꼼수를 어떻게 구겨서 들어가 이거 문인가? 자거나 게임하거나 그럴 수 있겠다 자기도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하는데 그냥 혼자 목소리가 없이 게임을 할 때는 너무 싫은 거야 뭔가 나 혼자 있는 느낌? 뭔가 혼자 있는데 게임을 혼자 하면 집중은 되지만 그래도 뭔가 그냥 엄마야 누구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저건 마이얼럭 그거고 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스한테 죽었구나 자기네 애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할 거야 난 대장만 죽이면 돼 대장만 쟤네들 신경 쓰지 마 대장이 중요한 거야 대장 어딨나? 대장? 좋아 마이얼럭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지 야 이거지 좋았어 우리 첫 싸우든지 말든지 죽었네 죽었어 죽었네 죽었어 빛나는 마이얼럭크? 보고 해야 되지만 잠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아 아 아 아 너 누구야? 아 아 아 누가 때리고 있는 것이냐? 아 아 다리가 분질러져서 갈 수가 없어요 잠깐 잠깐 다리 다리가 분질러져가지고 아휴 전설을 잡아서 근데 반드시 놈을 죽일 것이다 잠깐 잠깐 좋았어 아휴 존만한 것들이 내적보다 커서 너네가 다행히 죽 아 이 새끼야 인마 어? 야 너네 자식 다 죽었다 이 새끼야 너도 그렇게 죽고 싶은 거이냐? 너네는 다 죽었어 병실아 몇 마리 남았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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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형님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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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인생이 뭔줄 아나? 인생은 타이밍이야 좋았어 좋았어 너 따위 것이 아야 내 너놈 꼭 죽인다 프랑프랑아 고맙다 엄마야 어 큰일날뻔했네 어 약간 지연이 됐었는데 그렇지 이리로 올라왔지 저리로 올라왔지 잠깐 여기서 세방을 날려주시고 자 그리고 빙글 아 아 여기 자꾸 한 번씩 걸려 좋아 니네 막내 죽었다 아 막내 아니네 어딨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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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헤이 히י 헤이 엣 에헤헤 헤떼헤 h 왜 왜 어디가 어디가 막내 데리고 가 아 잠깐만 엄마야 아아아아 니네 엄마 죽었다 니네 엄마 죽었어 니네 엄마 죽었어 어 어 이건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전설 무기가 없단 말인가 이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이런 고기 따위 난 필요 없는데 난 필요 없는데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라고 대신 전화기를 가져간다 그리고 선풍기와 접착제를 꽤 구했으니까 이제 보고하러 가자 난 프로페서 아 전화기가 뭐냐 이게 전화기가 웬 말이냐 이거 반대편으로 어떻게 넘어가요? 이거 반대편으로 어떻게 넘어 뭐 뭐 넌 또 왜이래 임바 그 집 큰아들이야 아이씨 어딜 틴 틴 틴 틴 틴 틴 크흡 와 ㅈㄴ 쪼나 살꺼 여기서 나가면 되겠구나 오 길이 좁은데도 되게 복잡해 일가족을 못살하다니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레일로드에서 시킨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난 프로페서니까 레일로드가 레일로드 미션은 그다지 재밌는 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치 아니면 지금 이게 반복 퀘스트를 줘서 그런가 정확히 모르겠네 반복 퀘스트를 줘서 그런건지 아 자 보고합니다 브라더우드는 신스를 전멸시키려고 하는데 너네들은 왜 왜 내가 도와야 할거야 브라더우드는 어디에 있는지 시간에 그들은 그들은 인스튜에서 여성 comin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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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스 여성 내가 어려웠던 그들은 그는 그는 그들이 그들이 그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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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그들 그들은 그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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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시만요, 시간을 좀 빼내세요 그리고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곳으로 돌아올거에요 저런 곳에서 찾아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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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를 해야 되는데 브라더우드도 하... 뭐 하기는 뭐 마찬가지인데 뱀가 너무 많아 우리 사실은 이것을 할게 어떻게 할게 우리의 뱀쟁이 어디있냐 오, 사람! 너 사실은 인스튜디오에 있었나? 넌? 그냥 넌? 스키비 센서 검색대가 담아요 후라이! 센서 검색대가 담아요? 모든 테스트가 내가 도와줄게 full EMF 스캔, 바이올리스 스니퍼들, 또 다른 문화의 위험성 그래서 인스튜디오는 널 봐야 돼 아니면 우리 테스트는 말이야, 사람! 오케이, 너 어디에 있는지 뭐지? 왜냐하면 너가 있다면 너가 다가야 돼 아니 봐봐, 그거 잘해 그거 잘해, S-M-A-R-T 근데 너 조심히 가야 돼 그런데 인스튜디오는 이 작은 마이블를 이 장면을 여는 건가?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해 톰, 그건 죄다 그냥 깜짝이야, 캐링턴 인스튜디오는 너의血에 있는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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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말, 보다시길 바라, 좀 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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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네들끼리 기숙적으로 싸우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일단 주사 나, 나 주자고 하자 뭐 이거 뭐 뭐 톰이 좋아하겠지? 톰 좋아하고 나는 뭐 괜찮겠지? 네, 지금 너는 도움이 되잖아 에이, 너, 너는 알겠어, 내가 여기 있는 것들 너, 너, 이제, 모두를 팔아주시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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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젠장 내 체력 어디갔어? 근데 상관없지, 난, 난 괜찮아 톰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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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거래 아, 이제야 거래를 할 수 있네 어디 보자 난 모드가 지금 필요한데 너는 모드가 없나? 어, 그리고 난 필요없는 탄도 있고 모드, 모드, 모드 아, 모드가 없잖아 톰 특제 그치 96피해 308 구경 어, 총 모양은 아주 이쁜데 사거리 185에 가치가 2300 하, 이거 업그레이드만 제대로 된다면 근데 이건 또 앞에 그, 소음기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은신 두 배 피해를 노리는 그런 총이야 근데 나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지 이게 이것도 뭐 그다지 좋은 건 없고 스탈스보이 라드엑스 하... 어, 다 쓰레깁니다 네, 지금은 좋은 거 안 주나봐 어, 근데 내가 가진 이 총 이 총 이 총 탄이 뭐지? 아, 4호 구경이네 4호 탄 좀 사자 야, 토마 너, 진짜 인스튜트? 그치 너? 그냥 너 해, 해, 에이전트 타입들은 필요해 아, 한번 볼게요 4호 탄 만 4호 탄 만 4호 구경, 오, 존나 많네 1400 이니까 내 걸 좀 팔자 10미리탄도 좀 사야 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지레 잘 안 쓰니까 9개 어, 병뚜껑 지레 안 씁니다 전 냉동 지레 따위 필요 없어요 저는 강력하게 그냥 앞담아야 펄스 수류탄 따위? 설마 센트리봇을 만나겠어? 화염병 따위? 이딴 거 필요 없음 어, 어 내가 지금 방금 뭘 팔았는데? 에